안녕하세요 컴퓨터 지루간 남자 신성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었냐면은 케이스 대안가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케이스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고르실때 무엇을 신경써서 고르시라고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고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빅타워, 미들타워, 미니타워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미니 ITX나 아니면 LP 방식의 케이스도 있고 마운트 방식의 케이스도 있지만 전부 다 거의 다 안쓰입니다. 깨끗해봤자 미니 ITX 정도까지만 쓰겠죠. 혹은 LP 케이스 정도요. 어쨌든 이 분류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사이즈를 보고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근데 미들타워보다 작은 빅타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빅타워보다 큰 미들타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들타워만한 미니타워도 있고요. 여튼 절대적인 사이즈 수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빅타워급은 여기 이제 EATX 메인보드가 지원이 되는 뒤에 단자가 8 혹은 9 슬롯인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들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ATX 보드라고 하죠. 아시죠? 일반 ATX 보드 최대 지원이 일반 ATX 보드 지원까지인 제품을 얘기합니다. 빅타워나 미들타워나 미니타워나 전부 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일반 ATX 파워를 사용합니다. 미니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 ATX라고 좀 보드 사이즈가 작은 거 있죠. MATX 보드. 그 사이즈를 최대한 지원하는 제품을 얘기합니다. 이걸 최대한 지원한다는 얘기는 그 밑에 등급은 당연히 다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LP 같은 경우에는 좀 얇은 케이스들 있죠. 슬림형 케이스. 그런 제품군이 미니타워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미니 ATX는 정말 작은 ATX 보드가 장착되는 케이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미들타워고요. 혹은 미니타워를 많이 씁니다. 요즘 고사양 시스템을 만들 때 빅타워 정도 사용하거든요. 지원 파워 규격은 대부분 다 표준 ATX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야 돼요. 특히 다나와 인기순위 1위부터 50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제품이 표준 ATX 파워를 사용합니다. 내가 살려가는 부품에 맞춰서 케이스를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언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넘어가고 제가 오늘 준비한 표를 한번 먼저 봐주세요. 표 같은 경우에는 다나와 인기순위 1위부터 30위까지 조합을 했고요. 그 외에 번외로 인기순위 안에는 못뜯었지만 쿨링이 괜찮거나 아니면 인기가 많은 케이스 두어 종류를 더 포함시켜서 총 32종류의 케이스를 제가 표기해놨습니다. 이 케이스의 구분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하나하나 항목을 보면서 말씀드려줄게요. 첫 번째는 제품명을 그대로 말 그대로 제품명을 적어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가격과 난이도. 가격과 같은 경우에는 다나와 현금 최저가 기준 가격을 체크해놨고요. 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들은 이 가격대에 가장 추천한 제품을 빨간색으로 칠해둔 겁니다. 만원대, 2만원대, 3만원대, 4만원대, 5만원대 이런 식으로요. 제가 2만원대 추천하는 거 날라갔네요. 잠깐만요. 이거 색칠해두고 이렇게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대 추천 제품들을 빨간색으로 칠해둔습니다. 그 옆에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4라고 적혀있으면 가장 낮은 난이도입니다. 정말 조립하기 편한 거예요. 선정리 대충 해도 깔끔해 보이고요. 선정리 공간이 충분히 넓고 조립 시에도 나사홀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선정리 홀이 제대로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호환성도 좋고요. 그런 제품들을 제가 하로고 필기를 하고 일반적인 난이도는 중이나 중하, 중상 정도로 필기를 했습니다. 상이라 적혀있는 것들은 선정리 홀이 제대로 있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좁아서 조립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거나 혹은 너무 많은 펜과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어서 선정리 자체가 어렵거나 이런 제품들을 중상이나 상으로 표기를 해뒀어요. 구분은 아까 보셨다시피 케이스 사이즈를 구분해놓은 겁니다. 미들타워급이 있고요. 픽타워급이 있고 미니타워급이 있습니다. 픽타워와 미니타워는 이 32안에 한 개씩밖에 없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본 펜 통량은 기본 펜을 몇 개, 번들펜을 몇 개 제공해 주시냐 표기를 해둔 거고요. 간혹 보면 1 플러스 1이나 3 플러스 1씩으로 적혀있는 이 제품들은 앞에 거는 LED거나 아니면 펜 간의 사이즈가 다르거나 그런 경우 이렇게 표기를 해줬어요. 총 개수는 플러스까지 포함해서 2 플러스 1이면 3개고 1 플러스 1은 2개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량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풍량을 CFM 단위로 표기를 해줬어요.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엄청나게 높은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참고로 40이 넘어가는 제품들은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줬고 딱 40이거나 38 정도 되는 건 녹색. 그 이하에 풍량이 약한 제품들은 그냥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이 넘어가는 압도적인 풍량을 가진 제품들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줬어요. LED 유무는 LED 적용을 했냐 안 했냐 말 그대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단색, 블루도 단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어둔 거예요. 화이트, 블루, 단색이라고. 그 외에 ARGB라 적혔던 것은 RGB 색깔을 컨트롤할 수가 없지만 일단 이것까지 색깔로 빛이 나는 제품들을 ARGB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RGB라 적혔던 것들은 RGB 색깔이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모두 변경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단색으로 변경도 가능한 제품들 그런 것들은 노란색으로 진하게 표시해뒀어요. 그리고 전면, 측면이어야죠. 근데 이 부분은 전면이 재질이 철판, 메쉬, 플라스틱, 유리 혹은 측면이 아크릴, 철판, 유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표기를 해둔 거고요. 일반적으로 유리 제품이 훨씬 깔끔하고요. 아니면 메쉬 유리 제품이 좀 좋은 편에 속합니다. 아예 막혀있는 플라스틱이나 철판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깔끔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쿨링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 메쉬를 사용한 제품들을 제가 녹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물론 메쉬라도 옆면이 아크릴로 되어 있거나 이러면 아크릴은 대체적으로 이제 스크래치가 심하고요. 그리고 무게감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진동음이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좋다고 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픽카드 몇 미리까지 장착이 되는지 표기를 해둔 거고요. 대부분의 제품이 3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그래픽카드 다 장착이 됩니다.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이런 식으로 그래픽카드 길이 참조할 걸 가져왔어요. 전부 다 3펜 제품들이고요. 짧은 거는 보시다시피 300도 되지 않는 제품들이 있고요. 가장 긴 놈은 330에 가지고 있는 호프 제품입니다. 이 녹색으로 취해진 제품들은 호프까지 전부 장착이 가능한 제품인데 제가 이 갈록처럼 하는 이 제품만 그 우측면에 쿨러를 장착할 경우 270mm로 줄어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타이탄 V10T요. 수냉장착 같은 경우에는 앞은 상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전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뉴얼까지 장착이 가능하냐. 이 기준은 240mm와 360mm 기준이기 때문에 280mm는 장착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확인하시라고 뒤에 280mm 상단에 장착된 제품들만 따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뒀습니다. 빨간색으로 취해져 있는 제품들은 라지에이트 두께가 약간 두꺼운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램슬롯에 간섭이 없는 제대로 장착이 되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 빨간색으로 취해져 있지 않는 제품들은 사실상 달더라도 튜닝램을 장착하거나 그러면은 간섭이 생기거나 아니면 메인보드 방열판이 높은 제품에는 간섭이 생기는 제품들을 제가 표기를 해뒀습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거 문의 남기면은 대부분 다 답변을 남겨주니까 문의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저도 모든 제품 다 장착한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못하니까요. 아시죠? 다 나와 들어가서 리플 남기는 안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확장선 같은 경우에는 ODD, 보통 CD롬을 얘기하죠. 혹은 HDD 3.5인치 하드디스크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장착할 때 몇 개까지 장착이 되느냐 표기를 해둔 거고요. 요새는 전면 유리 제품이 많고요. ODD 장착부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깔끔하게 CD롬은 장착이 안 된 제품이 훨씬 많습니다. 하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2개 정도는 장착이 되고요. 특이하게 이 스텔스 케이스만 4개 혹은 8개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제품은 4개라고 표기되어 있는 제품도 있지만 실제로 장착하는 위치가 애매해서 보기 싫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베이안에 장착되는 것들만 제가 체크를 해뒀습니다. 쿨러 높이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에서 쿨러가 튀어나오는 좌측면까지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높이를 넘어가는 쿨러들은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타워형 쿨러를 얘기하는 거죠. 쿨러 높이를 참조하시라고 겜메스 400이나 하이퍼 211, 존스버 600일, 서버랩 트리니티나 아니면 쿨맛 제품, 녹투아 제품, 겜메스 화이트 제품 이런 식으로 제가 표기를 다 했었어요. 요 제품은 보통 인기순위 안에 있는 제품이거든요. 1위부터 15위, 12위 이 정도까지 될 거예요. 요 제품들이 가장 높은 놈은 172mm를 가지고 있지만 쿨마마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거 너무 비싼 공랭쿨러라서 사실 잘 없어요. 요거는 패스하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그 외에 쿨맛, MA410도 사실상 잘 안 팔린 편이라 하이퍼 212나 혹은 녹투아 제품 정도 높이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163까지 지원해 주는 제품이 좋겠죠. 160이 넘어가는 제품들은 제가 녹색으로 표기를 해뒀고요. 165가 넘어가는 모든 제품, 대부분의 공랭 제품이 다 장착되는 것들은 여란색으로 표기됐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쿨러 구매하시면 됩니다. 공랭쿨러 사용하실 때 얘기에요. 강판 두께 같은 경우에는 강판이 두꺼울수록 물론 본체 무게는 증가하겠지만 공진음이라는 떨리는 음이 줄어듭니다. 특히 쿨러와 쿨러, 펌프, 혹은 하드디스크 이렇게 공진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장착 부분은 강판이 좀 두꺼운 제품들이 소음이 덜합니다. 소음 진동음이 덜해지는 거죠. 강판이 두꺼워지니까. 이런 거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통 0.5T나 0.6T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저렴한 제품군 가시면 0.4T도 있고요. 좀 고가의 제품으로 가면 1T가 되는 제품들도 몇 종류 있어요. 0.6T 넘어가는 제품들을 제가 초록색으로 표기를 해뒀고요. 평균이 0.65 가까운 제품이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평균이 0.9T쯤 되는 제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마이클로닉스 T500입니다. 이 제품은 빨간색 표기됐습니다.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특이사항입니다. 아시죠? 제가 뭐 다른 제품들도 다 특이사항 적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립하면서 느낀 거거나 아니면 유저들에 불평, 불만이나 진짜 특이한 점 그런 거를 다 체크. 단은 아니고 일부를 체크해서 표기해뒀습니다. AS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주관적입니다. 제가 AS 받았을 때 뭐 에어컨 라든지 복스라든지 만익은 AS 정말 잘해줬다. 단지 뭐 어디 대항이나 이런 건 좀 아쉬운 게 있었다 이런 식으로 뭐 잘만도 뭐 그런 식으로 제가 표기를 해둔 거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항목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어요. 그러면은 제품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진도 찍어 왔거든요. 케이스는 외형도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사진도 참조하면서 글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제품입니다. 아스라 풀 아크릴 블랙이에요. 전면이 메쉬로 되어 있고요. 측면이 풀 아크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 수냄쿨러 장책이 불가능합니다. 전면에는 가능하고요. 사실상 공냉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3만원대 제품치고는 좀 괜찮은 제품이에요. 모든 면에서 크게 떨어지잖아요. 강판도 평균 치는 되고요. 확장선도 평균 치는 되고 케이스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요. 쿨링도 평균 치는 됩니다. 메쉬를 보시면은 전면 상단에 다 사용했기 때문이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만원대 가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격도 꽤나 저렴한 편이라서 추천 제품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취해 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품 볼게요. 두 번째 제품은 슈트마스터 361 제품인데요. 요거 한 다섯 번 조립해 왔거든요. 이게 전면에 강화 유리인데 불구하고 밑에 비슷한 사선은 꺼져 있으면서 메쉬 방식으로 쿨링이 가능해요. 요제품은 강화 유리인데 불구하고 흙기가 나름 괜찮은 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대가 조금 비싼 편이에요. 6만원 후반대죠. 기본 쿨러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고요. 전면에 3개, 후면 하나, 4개를 기본적으로 지원해줍니다. LED는 화이트로 되어 있고 순행 장착이 여기 좀 편리한 편입니다. 상단에 3열도 되고요. 2열도 되고요. 280mm 쿨러도 장착이 가능하고요. 단판 두께도 평균치가 꽤나 높은 편이라서 요거 뭐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녹색 정도로 칠해둘게요. 단지 가격이 좀 아쉽네요. 자 이제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대안 케이스 제품이고요. 쿨러 자체는 상당히 이쁜데 상단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전면에 유리도 있고요. 틈이 좁은 터라 흙기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상단에 당연히 파워가 있기 때문에 순행 쿨러 장착은 불가능하고요. 보시다시피 가역대는 5만원 채 넘지 않는 나름 뭐 괜찮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 얘기 잘못 드렸네요. 위에 거에요. 3만원 3만원대에 괜찮은 가격대 가지고 있습니다. 어 미들타워 사이즈고 근데 쿨러 4개다. 보시다시피 성량이 좋지 않습니다. ARGB를 가지고 있어서 고정된 RGB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제품 자체는 무난한 편이지만 추천 제품에 넣지는 않겠네요. 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제품입니다. 5번이 네 번째 제품이에요. 요거는 요 제품인데요. 보시다시피 전면 외형이 정말 깔끔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ARGB가 지원이 되고요. 앞에하고 측면이 제가 적어뒀겠지만 유리유리로 아시다시피 흙기가 그리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픽카드나 쿨러 높이는 나쁘지가 않은데요. 전면에만 수정인 장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풍압이 높은 쿨러가 들어가 있더라도 사실상 전면에 흙기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쿨링이 좋지 않습니다. 가위때도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추천 한목에서 빼도록 할게요. 자 이제 6번을 보도록 할게요. 6번. 아까 5번이 이걸로 되어있었죠. 잘못되어있었어요. 6번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겉모습도 좀 저렴해 보이죠. 상단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쿨링이 상단 파워가 좀 일반적으로 안좋은 이유가 하단 독립형일 경우 바닥면에서 바람을 빨아땡기고 바로 후면으로 배기를 합니다. 근데 상단에 있는 경우 빨아땡기는 바람이 아시다시피 케이스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가져오게 되요. 파워쿨링에는 아무래도 상단이 좀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상단에 여기 홀을 뚫어둬야 좀 더 배기가 좋은 면도 있고요. 상단은 비교적 하단보다는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딱 보기에도 조금 저렴해 보이는 케이스니까 가격도 저렴합니다. 26,000원 정도에요. 쿨러는 전면에 3개 후면에 80mm 한개를 주는데 하여튼 LED가 적용되어 있고요. 풍량이 낮은 편이라서 쿨링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도 추천 한목에 넣지 않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양 케이스 제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때 꽤나 유행한 케이스입니다. 그 LED 제품이 많이 없을 때요. 근데 이거는 나온지 좀 된 제품이죠. 그 다음에 디자인 자체가 조금 예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파워 하단 가림막이 있고요. 유행을 선도했다고 해야 되나요? 좀 일찌감치 파워 가림막이 있는 제품으로 나오는 제품이에요. 가격은 3만원 정도로 높지 않은 편인데요. 풍량은 이제 표기를 해두지 않았더라고요. 저도 확인하고 싶은데 번들 팬 풍량이 나오지 않아요. 전면 두개 후면에 한개의 팬을 가지고 있고 블루고 딱히 수낸 쿨러 장착은 가능하지만 막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제품이에요. 네. 특이점은 이제 높은 수준의 쿨러 높이를 가지고 있는 공랭 쿨러도 장착이 가능하고 번들 팬 풍량이 너무 약합니다. 그거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도라도 강화유리 케이스 그거거든요. 전면이 아시데피 패턴이 있는 메쉬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3개의 후면에 하나, 4개의 쿨러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이 쿨러가 풍량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 케이스가 작은 데다가 풍량이 좋은 쿨러가 달려있어서 확실하게 바람을 잘 밀어내줍니다. 잘 밀어내줘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쓸만합니다. 단지 케이스 사이즈나 강판 두께에 비해서는 가격이 살짝 높은 감이 있습니다. 4만 6천원 거의 5만원 되는 것 같거든요. 상단 2열 수낸 쿨러를 달 수가 있으나 이제 박렬판 달린 램을 달면은 램 값이 생기기 때문에 전면에 달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박렬판이 없는 삼성매매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제품 넘어갈게요. 티키 제품 이거는 그냥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게임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되고요. 사무용도 저렴한 케이스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1만 6천원 밖에 하지 않고요. 보시다시피 후면에 쿨러 하나만 적용이 되어있는 데다가 풍압도 낮은 편이에요. 당연히 LED 같은 건 적용이 안되어있어요. 이거 이미지 사진 있는 거 없어요. 전면은 플라스틱이고요. 하단에 에어홀이 조금인데 그쪽은 바람이 들어갑니다. 측면은 철판이고요. 그다 보니까 쿨링이 시원찮겠죠. 그리고 가격이 전화로 나오니까 철판도 얇아서 소음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냥 싼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10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0번은 보시기에는 꽤나 이쁜 편인데요. 가격도 되게 비싸지 않죠. 전면은 아크릴이고 측면은 유리를 가지고 있는 데이븐 케이스입니다. 707. 가격이 저렴해요. RGB 들어가는 LED 치고는 4만이 넘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렴한 편이고요. 2열 상단 전면에 달 수가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것도 전면 흡기가 미흡하고 상단에 달았을 때 메모리 방열판에 간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간섭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은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칠해두지 않았어요. 빨간색으로 칠해둔 놈들은 간섭이 없다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튜닝램 사용하실 거예요. 이 케이스 비추합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대부분 전면 유리 구조는 흡기가 불량합니다.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이제 11번 제품이죠. R9Z M4 제품입니다. 레인보우 LED가 적용되었지만 RCTB이 ARGB라서 변경은 되지 않아요. 풍량도 별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 가격은 뭐 RGB 적용된 것 치고는 저렴한 편이죠.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픽카드가 보시다시피 320mm까지 적용이 되니까 호프 같은 건 사용을 못할 겁니다. 그거 생각하시고요. 순행 쿨러는 장착이 아예 불가능하고요. HD2개고 마찬가지로 전면 흡기가 불량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 케이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외형이거든요. GT30상 대입은 케이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깔끔해요. 좀 아쉬운 게 마찬가지로 전면 흡기가 불량합니다. 옆에 이 틈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에어리 밑에랑 측면의 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유리를 제거하면 한 5도 이상 떨어져요. 하하하 어쩔 수 없는 거죠. 전면 유리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풍량은 그냥 평범한 편이에요. 38 정도니까요. ARGB 저 색깔이 정말 이쁜 편이에요. 유리유리라서 스크래치 날 가능성이 적고요. 순행 장착이 전면의 3열 상당히 2열이 되지만 마찬가지로 상단에 램 간섭이 있습니다. 램 간섭이 있고 평균 0.6T라서 나쁘지 않은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47,000원 정도 하니까 사실상 추천하기에는 좀 애매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케이스 볼트론 볼게요. 볼트론도 정말 오래된 케이스죠. 예전에 뭐 많이 팔렸어요. 볼트론이 가격이 2만 몇천원 하다가 지금 오른 거거든요. 3만원 정도로 물건이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이거 신형이 나왔습니다. 볼트론 신형 그래서 굳이 구형을 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있나 싶네요. 뭐 특별하게 언급할 건 없어요. 옛날에는 괜찮은 케이스일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3만원대 괜찮은 케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케이스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이크로니스 T500 제가 빨간색을 강제하는 케이스입니다. 강제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 정말 괜찮은 편이에요. 전면 유리를 채용을 했지만 요 틈이 거의 2, 3cm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유리 반대편도 이렇게 다 띄어져 있어요. 뻥! 그래서 여기 바람이 충분히 잘 들어갑니다. 딴 것처럼 메쉬로 되어 있는게 아니라 아예 가림막이 없어요. 유리 사이에 가격대는 5만원 정도 하는데요. 여기 적용되는 펜이 기본 풍압이 정말로 본펜입니다. 63 CFM이에요. 화이트 버전인데 제가 찍어드린건 여기서 한 8000원 정도 보태면 T500V라고 RGB 적용된 제품도 살 수 있어요. 아마 색상 변경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이나 측면이 둘 다 유리고요. 보시다시피 그래픽카드나 컬러 높이도 무난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순행 장착시 상단에는 램 방열판 달면 간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면에는 그런건 없지만요. 하지만 전면에 달면 아시죠? 그래픽카드 달 수 있는게 좀 좁아집니다. 300mm까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면에 달면. 근데 특이하게 강판 두께가 정말 두껍습니다. 진짜 필요한데는 1.2T까지 두껍게 놨다고요. 후면만 0.6으로 얇은데 사실 후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단하고 하단이 정말 두껍게 되어있는 케이스라서 강추합니다. 5만원 치고는 품질이 정말 괜찮아요. 자 그 다음거 한번 볼까요? 콕스 제품인데 콕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가성비를 강조하는 케이스라서 5만원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링 괜찮은 펜이 들어가 있어요. 48 CFM에요. 괜찮습니다. ARGB 적용되어 있고요. 유리유리라서 깔끔하기도 하고 상단에 2열 가능하고 전면에 3열 가능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랜감셋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달 경우 강렬판 다시 만들어요. 근데 요 가격대에 다른 괜찮은 케이스 많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을게요. 뭐 취향에 맞으신다면 사셔도 됩니다. 단지 전면 흡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마이크로노스 H300 이거 제가 사무용도 정말 많이 팔았거든요. 겉을 보기에 정말 깔끔하고 이쁜 케이스입니다. 화이트에 이 가격에 나오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24,000원 정도 하네요. 근데 기본 쿨러가 후면 1개 바뀌었습니다. 화이트 LED 적용되는 쿨러인데 34 CFM이라서 쿨링이 그리 시원찮아요. 사실 사무용도로 밖에 못쓰는 케이스에요. 강판도 얇고요. 별다른 특징이 없는 케이스니까 추천하진 않을게요. 넘어갑니다. 자 제가 2만원대 추천 케이스라고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케이스에요. 2만 7천 따라서 2만원 치고는 거의 3만원에 가까운 케이스이긴 한데요. 요 제품이 좋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전면에 두 개 후면 하나 쿨러를 지원해주고요. 화이트 LED 적용되어 있고 쿨링 성능은 좀 시원하지 않지만 전면 매쉬 상단 매쉬가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가림막이 하단에도 있고요. 강판 두께가 좀 얇긴 하지만 마감이 조금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AS 잘해주는 3R 제품이고 구조 자체가 워낙 괜찮다 보니까 2만원대에서는 요 제품이 제일 괜찮다 생각해요.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잘만 S3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전면이 깔끔하게 잘 막혀있고 패턴이 이뻐서 예전에 많이 고르시던데요. 지금은 거의 단종 수순이라서 구매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기본 쿨러 3개를 동방해주는데 스펙을 알 수가 없어요. LED는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이제는 구매하기도 힘드니까 딱히 언급하지 않을게요. 좋은 케이스라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깔끔하긴 해요. 아 그리고 또 제가 추천한다고 빨간색 칠해줬는 L530 3R 시스템의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6만원대로 다소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 펜을 다섯펜 적용해줍니다. 전면에 두 개 상단에 두 개 후면에 하나 해서 이거 문펜이라는 거를 문펜2 기본 제공해줘요. 요 문펜2가 45 CFM의 풍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아쉽게도 뭐 RGB는 적용이 안되어있지만 그리고 전면이 이게 지금 메쉬로 되어있잖아요. 상단도 메쉬로 되어있어서 쿨링은 상당히 시원한 편인데 디자인 자체가 마음에 안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대고요. 좀 옛날스러운 디자인이라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요 케이스가 상단에 공간이 많아서 2열라디 그 스냅쿨러 상단이나 전면에 달더라도 딱히 간색이 생기지 않습니다. 폭도 꽤나 넓은 상황이라서 앞에 앞에 달아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케이스 평균 강판 두께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확장성도 그냥 평범한 편이기 때문에 저는 요 가격대는 요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제 하나 킬 도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두 개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있어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이구즈 M3 케이스인데요. 요게 타이픈 쿨러가 아니라서 제가 보기에는 쿨링선이 좀 떨어질거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면에 강화율인데 틈이 하나도 없어요. 하단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파워죠. 이것만 해도 말이 끝난거에요. 이게 아무리 3만원에 펜 4개를 준다 하더라도 사실 이 제품은 조금 문제가 있는 제품입니다. 강판도 얇기도 하고요. 그래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이크로닉스 T300인데요. 요 케이스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RGB 색상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본 펜 4개나 지원해주는데 펜 스펙은 알 수가 없어요. 가격이 그런거 치고는 또 저렴하죠. 이게 3만원 얼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판 두께가 얇고 케이스 좀 작게 나왔어요. 하단 가림막도 보이지 않죠. 보시다시피 앞뒤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길이는 280mm 정도까지 지원을 못합니다. 커다란 그래픽카드 다 아실거면 이 케이스 일단 피해주시고요. 평균 강판 두께가 아까 제가 얇다고 말씀드렸죠. 꽤나 얇기 때문에 추천 목록에 넣기에는 좀 애매한 맛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온지 좀 오래된 케이스죠. 스텔스 케이스 빅타워라고 선전하는데 사실상 미들타워 사이즈의 케이스입니다. 단지 여기에 EATX 메인보드가 몇종류가 장착이 가능해요. 그것은 장점입니다. 쿨러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화이트쿨러 2개 그리고 상단에 LED 없는 쿨러 2개 후면에 하나 이렇게 총 5개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5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풍량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이게 풀메시거든요. 상단이나 전면나 그래서 방열은 잘 되는 편이에요. 상단에 공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3열라디 제품을 달 수가 있어요. 램 간섭 이런거 없습니다. 전면에 2열을 달 수가 있지만 베일을 떼야 되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고요. 이 베일 가이드를 기본적으로 4개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하드가 4개 장착이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구매하신다면 8개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스텔스 상위보다는 기본적으로 8개가 장착되서 나옵니다. 가이드 이 제품 좀 옛날거라서 보기는 싫겠지만 사무실에 이제 좀 고사양 제품으로 맞추시겠다 그럴 때 제도면 가격이 쓸만한 제품이에요. 강추나 아니면 추천은 드립니다. 다음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Z300 스노우 제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립하는데 좀 불편합니다. 이게 케이블이 워낙 많다보니까 밑에 하단에 마이크로엑스 마크 나오는 데랑 전면에 라인드 가는 데랑 여기에 LED 전원이 다 따라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면 펜 2개에 후면 펜 하나 이렇게까지 전부 다 선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정리하려고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초보자들이 조립하기에는 불편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상이라 적어뒀습니다. 사이즈는 밀터고요. 쿨링 통합은 그냥 무난한 편이에요. 화이트로 이렇게 해서 정말 이쁜데다가 상단에 수냉클러 달기가 좀 편한 편이에요.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전면에도 달 수가 있고요. 다만 가격대가 7만원대 다소 높은 편이라서 강추까지는 못하겠고 이 7만원대 감성을 좀 원하신다면 구매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화이트 감성 가지고 있는 거 제품 몇 종류 없거든요. 단지 마감이 떨어진다든지 고동건너가 없지않아 있는데 꽃기분만 좋으면 쓸만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320C 헤카티 제품인데요. 전면이 아크릴로 되어 있고 옆면이 유리해요. 기본적으로 앞에 3펜 뒤에 1펜 지원해줍니다. 풍량이 매우 낮은 편이고 여기가 완전히 다 막혀있고 하단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측면에 조그만한 에어홀이라. 그래서 아무래도 흡기가 좀 불편할 겁니다. 근데다가 이제 수냉쿨러를 달더라도 상단에는 2열 240mm 까지가 가능한데다가 램 방열판을 달면 간섭이 생겨요. 어.. 그래서 공냉쿨러 좀 괜찮은거 박아쓰시고 상단 배기쿨러를 놓고 쓰시면 그냥 맨전형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LED 버튼을 제공해서 색상이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제 펜 허브도 제공하기 때문에 뭐 추가로 2개인가 더 달 수 있을 겁니다. 어.. 근데 가격대가 좀 나가기 때문에 강추하진 않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대입은 GT404 케이스입니다. 강화율이 옆에 지원되어 있고요. 앞에 전면은 맷이에요. 제가 이 케이스 한번씩 추천드렸었죠. 가격은 4만원대 중후반으로 음.. 펜의 풍압이 매우 낮은데 전면이 완벽한 매쉬라서 사실 쿨링 성능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ARGB가 제공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단에 수냉쿨러가 장착이 가능하지만 램 방열판 닿을 경우 간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강판 두께는 평범한 편이에요. 네.. 상단 수냉 호환선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크라이켄이 제대로 안 내린다든지 아니면 뭐 전원 케이블 나왔을 때 뭐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사실 때 주의 좀 해주세요. 아.. 요거는 그거예요. 그.. 스피릿 케이스 전면이 메쉬고 이제 이게 라인 들어가 있는 이거 보면 레이저라고 했나? 하여튼 뭐.. 그런 쿨러가 적용된 제품이에요. 전면 3개가 기본적으로 있고 후면 1개가 있습니다. 어.. 제품 자체가 RGB 컨트롤러가 달려져 있어서 예전 물량에는 참고로 컨트롤이 안됩니다. 최근 물량은 리모콘으로 이게 컨트롤이 될 겁니다. 예.. 리모콘은 기본적으로 동봉해줘요. 색상을 바꿀 수가 있고요. 케이스 사이즈 높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위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순행 쿨러다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280mm도 장착이 가능해요. 케이스 평균 두께는 0.7T로 괜찮은 편이고요. 네.. 단지 가격이 7만원대라 좀 비싼 편이라서 강추하진 않고 추천 제품에는 넣을 수가 있네요. 참고로 리모콘은 무선입니다. 아.. 이거는 아주 예전에 제가 추천을 한 번씩 해드렸던 제품인데요. 전면 유리에 상단 유리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전면 흙기가 좋지 않아요. 여기 틈으로만 바람이 들어가요. 하단에 조금이랑 근데 이게 쿨러 달기가 좀 편했거든요. 1채용 수냉쿨러 달고 감상을 원하신다는 분한테 제가 이걸 추천 좀 했었어요. 초창기에 나왔을 때 근데 지금 제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RGB 적용된 것이 다 좋은데 팬에 기분 풍합이 높지 않습니다. 어.. 뭐 그거 빼고는 딱히 크게 단점이 없긴 한데 색상 변경이 가능한 RGB라서 간지로 추천을 많이 드리긴 했었어요. 한데 요새는 요거할 때 개체인 케이스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할 때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자 J700 지금 거의 풀더 상태의 인기 제품이죠? 5만원에 되지 않는 가격이고 조리박이 나름 편한 편이고 이제 쿨링이 전면 매쉬라서 꽤나 잘 됩니다. 참고 이 전면 매쉬를 누르면 버튼식으로 빠집니다. 옆에는 유리구요. 그런 것 치고는 가격이 4만원 중반이니까 정말 괜찮잖아요. 어.. 상단 순행이 불가능하다는 건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이 제품 나름 괜찮습니다. 제가 4만원대에서는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물론 지금 물건 못 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기순위 안에는 못 들어갔는데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올려드립니다. 타이탄글래스를 적용한 브라보텍의 트레저 960 케이스입니다. 가격이 꽤나 비싸요. 거의 10만원 또 삽니다. 전면하고 측면이 둘 다 강화율이 묽직하게 들어가 있어요. 수냉쿨러는 여기 있죠. 이 측면에도 장착이 가능하고 상단에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전면에도 장착 가능한 거라고 있습니다. 3열이 3면에 다 장착이 가능한 겁니다. 다만 이 부분 있죠. 지금 펜 장착되어 있는 측면에 장착할 경우 그래픽카드 장착이 270mm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단에 다치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하단에 LED 적용되는 펜 3개를 동봉해줍니다. 그래서 전면이 완전하게 다 막혀있더라도 밑에서 바람을 쏘아서 위로 올려주기 때문에 쿨링 성능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아요. 후면에 펜이 없으니까 좀 허전해 보이긴 하니까 이건 따로 하셔야 될 거에요. 어 그거 말고는 별다른 특징은 없고요. 강판 특개도 뭐 괜찮은 편이고요. 가격이 조금 비싸이긴 하지만 어 튜닝 멋진 걸 원하신다면 사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립 라인은 정말 쉬워요. 반대편에 청정리 홀이 개 넓거든요. 대충 구겨보고 다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마음에 들어서 올린 케이스에요. 이거 인기순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네요. 50위쯤 되는데 R9G50 케이스입니다. RGB가 적용됐어요. 이거 레드로 표현되어 있긴 아니면 이 색깔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거 컨트롤이 가능해요. 버튼으로 그리고 전면은 메쉬고요. 상단도 메쉬로 되어 있고 측면은 유리로 되는 제품입니다. 나름 품질이 괜찮아요. 단지 거의 6만원 동안 가격이 좀 압박이긴 한데 음 전면 메쉬라서 쿨링 성능이 평범한 펜을 달아놨더라도 쿨링은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 간판 두께도 평범한 피축에 속하기 때문에 이 제품도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거 고렙을 원합니다. 특히 그래픽카드 장착 공간이 정말 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렴한 제품도 추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싼 제품들을 추천했기 때문에 만원대 제품을 가졌습니다. 이거 밑에 제품들은 전면이 다 막혀있더라고요. 전면 메쉬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품이 19,000원에 가깝긴 하지만 어찌됐든 만원대잖아요. 미니타워 방식이라서 일반 ATX 케이스랑은 다릅니다. 장착이 불가능해요. MATX 가능합니다. 그래서 MATX 메인보드 사용하시는 분들 저렴하게 쓰셔야 될 거 이렇게 쓰는 거 추천드리고요. 전면에 120mm 펜 하나 후면에 80mm 펜 하나가 있을 겁니다. 블루 LED가 꽤나 밝은 펜이라서 그런 거 신경 많이 쓰시면 이거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뭐 강판은 얇을 수밖에 없어요. 저렴한 케이스니까요. 그냥 이 가격대는 그래도 괜찮은 케이스다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강추 정도는 아니고 내가 2만원 이하를 사야 된다고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제품 사세요. 자 그 다음에 NGST H500 이것도 정말 무늬 많이 들어온 케이스 중 하나인데요. 가격이 제법 비싸요. 10만원 정도 나는 케이스입니다. 조립 난이도가 좀 더 있는 편이에요. 중상이에요. 옆면에 홀이 충분히 있긴 하지만 일단 구조 자체가 편의성이 딱 좋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단이랑 후면에 두개의 50CFM의 풍납을 가진 제품을 동봉해서 줍니다. 근데 쿨링이 시원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면에 완벽하게 다 막혀있죠. 하단에 에어홀이 있어요. 그 하단으로만 바람이 들어오고 측면에 또 홀이 뚫렸는데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측면은 가려져 있어서 제대로 안 들어오거든요. 거의 하단에 의지하게 되어있어요. 하단에 의지하게 되어있는데 보시다시피 그 아니죠. UD 케이스들이 침면에 이렇게 띄워놓는 수준이나 이 하단에 공 뚫리는 수준이랑 별반 차이가 안 나요. 흡입이 잘 안되요. 일반적인 케이스랑 비교했을 때 오드 10도 정도 더 높게 나온다고요. 전면매쉬인 케이스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에 비해서는 쿨링이 너무 시원찮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케이스가 이쁘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얘는 오로지 깸상으로 생각하신다면 사는 걸 추천드리겠지만 진짜 고사양 시스템만 주시겠다는 비추들입니다. 웬만하면 힛돈 주고 이거 사지 마세요. 차라리 이 제품을 사세요. 이 제품은 쿨러마스터 H500 제품 저렴한 제품이에요. H500P도 있어요. 그건 좀 더 강화된 제품 강판도 좀 더 두꺼운 제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RGB 적용되어있고 전면에 200mm 쿨러가 두 개 들어있고 후면에 레시미어 쿨러 하나가 포함이 되는 제품입니다. 색상이 변경이 가능해요. 전면에 유리로 지금 보이지만 기본은 메쉬로 되어있고요. 갈아낄 수 있는 유리를 따로 줍니다. 13만원 갈기 사실 아깝지 않아요. 내가 고사양 시스템을 가지지 않겠다고 하면 유리에 박아 쓰시면 되고요. 고사양 시스템 안가겠다고 하면 메쉬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제가 보기에는 확정성도 뛰어나고 좋은 케이스라 생겨서 갈기 비쌈에도 불구하고 추천 목록에 넣어놨습니다. 조립하기도 정말 쉬워요. 옆에 공간이 정말 넓고요. 구멍 뚫려있는 홀도 적절한 위치에 다 뚫려있습니다. 상단에는 2열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전면에는 3열이 장착이 가능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40mm짜리 2열 하나를 상단에 딱 바꿔 쓰시면 가장 가장 쿨링 효율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mm 펜에 어마어마한 풍압 보이시죠. 90 CFM 입니다. 이렇게 총 32가지의 케이스를 하나하나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영상 내용이 길어졌어요. 40분 가까이 되는 얘기를 떠들었는데요. 저도 목이 아프네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말실수를 했더라도 제가 다시 찍기가 힘들어서 약간 약간 편집해서 그냥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퀄리티가 떨어진건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늘은 정말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좀 길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전처럼 깔끔하게 매끄럽게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보시다시피 제가 정리하느라 애들 좀 먹기도 하고 조사하는데 시간도 좀 걸린 제품들에 아니 걸린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추천과 구독 눌러주세요. 하하 그래야 다음부터 힘내서 제가 더 괜찮은 영상 더 퀄리티 좋은 영상을 만들어가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성조였고요. 만약에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밑에 리플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 케이스들도 궁금한게 있으시면 답변 다 달아줄테니까 밑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 다음 시간은 아마 메모리 2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고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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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